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네 개의 기둥이란 바로 첫째가 경제적 안정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몸과 마음, 세 번째가 꿈과 비전, 넷째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 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개가 상다리처럼 균형을 맞춰서 딱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네 개의 기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특히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은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네 개의 기둥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건강 잃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 잃고 나서 또 똑같은 이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건강보다 나은 재산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좋고 높은 지위와 명예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돈이나 잃으면 또 벌면 되고 한 번 잃은 명예는 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한 번 해치면 여간에서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서 잃게 되는 건강은 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쉽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다가 또 크게 후회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잃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 잃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첫 번째 치아 관리에 소홀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20%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치과 분야의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주질환 말이죠. 나이 들어서 잇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효과도 없는 그 잇몸 치료제를 구입해서 무슨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용없는 짓입니다. 돈만 버리는 거예요. 약국을 가실 게 아니라 치과를 가셔야 합니다. 치아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를 비롯해서 온몸에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입 속 세균이 혈관과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치매는 물론이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1만원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과에 잉 하는 그 기분 나쁜 소리 때문에 적기에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성인의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스케일링은 치통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잇몸 건강에 좋고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 더구나 치주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치매 걸리는 거 겁나시죠? 치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두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소홀했다. 정부에서 무료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빼먹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이거니와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는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을 해주고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게 그리고 폐암 검진은 만 54세에서 74세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료로 실시해줍니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는 45세 이상 여성들에게 2년마다 유방암 검진 25세 여성들에게는 3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주지만 한국처럼 위암, 간암 검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대장암 검진은 한국보다 10년이나 늦은 만 60세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해외 교민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정기검진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 보면 대한민국 복지국가입니다. 아유 부러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바쁘다 번거롭다 핑계대지 말고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소견 또는 우려되는 질환 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항목만 체크하지 마시고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종합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좋겠습니다. 아유 또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24시간을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음악에서도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도 자연의 섭리를 따라 리듬을 잘 타야 합니다. 하지만 바빠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반대로 은퇴 후엔 시간이 너무 많고 마땅한 계획이 없으니 밤낮을 받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변비와 불면증을 시작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온갖 만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축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병에 걸리든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 응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충분히 배출해줘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켜 희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정신과 전문의는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푸는 거죠. 못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나면 속이 좀 풀어지잖아요. 같은 원리인 겁니다. 또 하나는 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땀과 함께.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극을 몸속으로 유입시켜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독서를 하고 영화나 음악 감상, 공연이나 모임 참석, 종교활동, 명상 등이 긍정적인 자극에 좋은 예가 됩니다.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음식으로 풀다 보면 폭식과 비만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술이나 약물 또는 도박 아니면 쇼핑 같은 것에 의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일이 만무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니까 아예 눈길조차 주어선 안 될 일입니다. 건강일은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다섯 번째, 마지막,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주신 기본 건강의 유효기간은 서른 살까지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서른 살까지는 운동도 하지 않고 뭐 나쁜 생활습관을 지니고 살아도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셔도 건강에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아주 건강한 체질이다 과신하고 관리하지 않고 계속 서른 넘어서도 이런 생활습관을 버리지 않고 생활했다가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시작으로 한 번 발생하면 평생 완치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남녀 중 33%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30대의 만성질환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아무쪼록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실천하고 누구는 그냥 알고만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알고 실천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대부분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10% 미만의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약 5년 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이런 현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25%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려 93.7%가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운동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게을러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68.4%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45.8%였습니다. 아 이렇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건강 잃고 나서 평소에 운동 좀 할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들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신체 능력이 감소하고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은퇴 후에 선배들이 했던 이런 후회들을 똑같이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챙기는데 게으름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담배를 끊고 술을 적게 마시고 뭐 이런 항목이 없었다고 술 담배는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담배 끊고 술 줄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